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명시의 떠다른 밭. 그런데 잘 되던 엔진 톱이 갑자기 말썽이다. 엔진 톱도 초보농사꾼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다. 나 안 해. 네요, 이거. 아니야. 팔 아파. 거의 다 됐어. 새 톱이라도 붙여야겠다. 성질 급한 명시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톱을 꺼내 들었다.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베어 놓으려는 것인데. 드디어 엔진 톱에도 시동이 걸렸나 보다. 번쩍 번쩍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좀 정리 좀 하게. 하도 잠복이 많으니까 투리인데 다 죽어버렸잖아. 잠복 정리로 한나절이 다 갔다. 다음 주에 계속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